이번에는 Gm, 펜타토닉, 두칸 옆으로 가서 Am, Cm까지 펜타토닉 연습을 해볼게요. 앞으로 보시고 Gm 자, 얘네를 먼저 자연스럽게 다운업을 지켜가면서 치시는 거예요. 자, 앞부보시면 첫 번째 마디는 6에서 4번 줄까지 3번 줄까지 갔다가 자, 그 다음에 다시 한 줄 위로 올라와서 그 다음에 역순으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나 해놓으면 두 칸 옆으로 갈게요. 하나, 둘 그러면 여기가 Am, 펜타토닉이 됩니다. 얘네도 자연스럽게 다운업을 지켜가면서 연습을 해 주시고요. 또 이번에 세 칸 옆으로 하나, 둘, 셋 우선은 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중요해요. 이게 왜 펜타토닉이고 이거 어떻게 쓸 거냐는 내가 일단 능력치가 나온 다음에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를 배우면 되겠죠. 그래서 Gm 펜타토닉, Am 펜타토닉, 그 다음에 Cm 펜타토닉을 연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Gm 펜타토닉 Gm 펜타토닉